얘를 쾅 때리면 고속으로 분열하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쾅 터지는 거예요. 이 분열하는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날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한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막아야 되니까 협상을 하겠죠. 워싱턴에서는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우니까 현신론으로 간다 라는 분위기가 읽혀요. 당적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라는 얘기는 처형지시예요. 북한 간부는 할인 목숨인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정책적 실패를 뒤집어쓰고 성장 예술로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서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북한이 핵탄두 생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시설인 걸 알고 있는데 이 고지 공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저도 이제 그 핵에 관련해서는 저도 정책을 하니까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고농축 우라늄 그러셨잖아요. 일반인들은 고농축 우라늄이 뭐지 그러거든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맨날 핵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핵 전문가예요. 제가 이제 택시 같은 데 타면 이렇게 인터뷰할 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기사분께서 여러 가지 쳐다봐요. 이렇게 백밀러로. 그러다 전화 딱 끝나면 아, 핵에 대해서 딱 물어봐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대답은 안 듣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핵 전문가를 해서 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럼 거기서 말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은 복잡해.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집에 있는 개들도 저녁에 핵 한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고농축을 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복잡하죠. 일단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왼쪽에 있는 게 피전, 니클레 피전이라고 해서 핵 분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니클레 피전이라고 해서 핵 융합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러는데 그건 전문용어가 아니에요. 원자 안에 핵이 들어있거든요.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요. 이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걸 가지고 분열을 시키느냐 융합을 시키느냐가 수소폭탄, 원자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핵 분열. 그러니까 이걸 때려서 이걸 핵을 때려서 고속으로 분열시키면 이게 원자폭탄이에요. 이게 히로시마, 나가사케 떨어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융합은 뭐냐 강제로 융합을 시켜요. 원소를. 뭐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강제로 융합을 시키면 헬륨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벌써 말이 어려워지죠. 네, 네. 이게 지금 태양이에요. 태양빛이 핵 융합이에요. 그래서 인공태양 그래서 핵융합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핵융합은 임계점이 없어요. 이건 폭발력을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지구가 쪼갤 정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핵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쪽은 다 이쪽 융합 탈입니다.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왜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하니까 수소를 쓰니까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정식 용은 아니죠. 이거는 열핵무기 혹은 융합탄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얘가 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무한대로 못 만들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이중수소, 삼중수소 그랬죠. 이게 핵물질이에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동그란 메뉴 쪽에 U235 있죠 우라늄 235 거든요 요걸 갖고 여기 분열을 잘해요 자연계 그러니까 얘를 쾅 때리면 고속으로 분열 하거든요 근데 그 고속이 백만분의 매초에요 순식간에 그냥 팡 터져요 요 분열하는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요걸 또 보여드릴게요 고농축 우라늄 그렸죠 자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것은 HEU 고농축 우라늄 탄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사께 떨어진 것은 플리토눔 탄이에요 도물질이 핵물질이 분열 물질이 2개가 다 그런데 지금 그러시잖아요 고농축 우라늄 이라고 U235는 자연계 광석에는 0.7% 밖에 안 들어있어요 만일에 흙 속에 석탄이 0.7%만 있으면 절대 안 타죠 그러면 그 석탄만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걸 농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U235를 농축해서 5% 까지 농축을 하면 원자락 발전소에 대해서는 연료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90에서 95% 까지 농축하면 바로 고농축을 하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심분리기라고 이렇게 캐니스터 긴 캔에 넣어서 고속으로 돌리면 이게 원심분리에서 우라늄이 모이는 구조거든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분열탄 만드는 원료 만들고 있어 라고 자랑을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나 만들고 있다고 그 저 극비시설이거든요 그거 왜 보여 보여줄 이유가 없죠 보여줄 이유가 그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애가 엄마 나 자전거 사줘 그랬어요 엄마가 안 돼 그럼 애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엄마 그래도 안 사주면 이제 어떡하냐 문 앞에 나가죠 가출한다고 엄마가 안 쳐다보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사고 치겠다고 계속 내가 핵물질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날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한테 미국한테 그걸 왜 보여줍니까 갑자기 저 소중한 거 저도 정보 많이 얻었어요 지금 보고 그림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되게 원래 파키스탄이 칸 박사가 국제 핵 블랙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과도 거래를 했어요 미사일 기술을 받고 저 원심블릭을 넘겨줬어요 파키스탄 때는 이제 p p2 형을 넘겨줬는데 이란은 ir 이라고 그럽니다 이란도 원심블릭이 있거든요 지금 ir4, ir5 까지 온 걸로 나오는데 북한은 이걸 가져다가 계량을 했어요 이걸 계량 왜냐하면 파키스탄 재보다 이걸 보니까 작아요 훨씬 컴팩트 해졌어요 진보였어요 2010년에 이 지그프레드 해커 박사라는 미국에 있는 박사를 불러다가 영변에 영변에 저 농축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때는 사진을 못 찍게 하고 해커 박사가 와서 야 거기 2000개 있더라 파키스탄제 p2 형과 유사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가서 원심블릭이를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공개한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2010년에도 보여준 건 뭐죠 나 이만큼 있어 라고 보여준 거죠 이번에도 뭐예요 보여준 거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 2010년에 해커 박사한테 보여준 건 파키스탄 p2 형을 카피한 nk1 형일 거고 이번에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번에 보여준 거는 nk2 형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파키스탄제 p2는 사람 키보다 커요 한 1m 80에서 2m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1m 60cm 정도 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정교해졌어요 정교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영변의 원심블릭이 4000개 그 다음에 이번에 간 장소는 영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아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방호복을 안 입었거든요 그냥 그냥 형상복을 입고 왔거든요 영변에 가면 방호복을 입어야 돼요 첫 번째 아 그리고 두번째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영변은 핵발전소가 오래돼서 원자로가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에요 영변 인근에 오신 탈북민들을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그분들한테 일부 방사능이 다 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이미 영변 근처에서 귀신병에 들린 사람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거기를 김정은 가겠습니까 지 몸 그렇게 아끼는데 절대 안가죠 그럼 거기는 평양 인근의 강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농축을 안 하면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안 나와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공학 같은 데는 거기도 해 개발하다 말았거든요 유치원 지하에도 숨겨 놓은 적이 있어요 고농축을 하는 원심블릭이 유치원 지하에 어디든 숨길 수 있어요 여기 이 달란트 사이다 경제 안에도 만들 수 있어요 뒤에 뭐 숨겨놨었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계속 우리 나 못된 짓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입증한 거죠 충격받았어요 최고지라고 처음으로 갖고 그걸 다 보여줬거든요 우리 분석해요 다 어떻게 생겼고 진동을 어떻게 흡수하고 냉각장치 어떻게 해 놓고 우리 다 분석 끝났어요 고마워요 그런 거 보여주세요 아무튼 간에 약간 미 대선 앞두고 좀 우리말 좀 들어줘 때 쓰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 핵실험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안 해요 아니 모르죠 안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보고 있다가 헤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분명히 미국이 협상에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나쁜 짓 계속하는 거 보고 들 수는 없잖아요 가출한다는 놈 막아야지 가출하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사고 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끝나기 전에 몸값을 올리는 거죠 끝나면 나한테 와야 될 거야 아마 빨리 현재 좀 슬픈 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의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지금 수시로 쏘는 게 우리한테 핵무기 쏘는 연습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미국까지 쏘는 ICBM은 맨날 쏴도 개발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ICBM은 나가서 100킬로가 대기권이거든요 대기권 밖으로 나갑니다 한 1000킬로까지 미니팀에는 1100킬로까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네요 예 올라가 왜냐하면 야구선수가 멀리 던지려면 공을 외에서든 직선으로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극복하려면 하늘 높이 던져서 떨어지는 관성을 이게 ICBM이 그러니까 대기권 나가서 소물선을 그리면서 대기권 밖을 비행을 해서 대기권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죠 아시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서도 다시 목표물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것밖에 안 했어요 이거 고각발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뭐 6000킬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사거리는 1000밖에 안 돼요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지들 말로는 재진입 시험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면 열이 더 나니까 뜨거운 걸 견디니까 우리 했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탄두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한 25도 35도 그럼 들어오면 원래 옛날 콜롬비아 우주선 이런 것도 열이 여기에 발생을 해요 위보다는 마찰열이 그러면 여기에 내열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탄두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똑같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만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차가워지고 그러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탄두가 돌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줘야 돼요 균일하게 그렇군요 진짜 기술이 그럼요 그래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엔진은 없어요 이제 다 관성 그 힘이에요 들어올 때는 여한테는 조그마한 모타 자세적 모타만 있지 엔진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수백 킬로 이상을 가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재진입도 안 해봤고 정상 발표도 안 해봤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우리는 이미 불행하지만 사정거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저놈들이 우리를 쏠 능력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내버려 두면 미국도 마칠 거야 나 막아야 될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막아야 되니까 협상을 하겠죠 김정은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을 자극하는 거죠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날 막아야 돼 날 막아야 돼 그러면 이걸 보여줬으니까 미국 대선 끝나고 협상을 기다릴 거고 만일에 이제 협상이 안 오면 ICBM 정상각도 발사 재진입 이런 쪽 되든 안되든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미국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고 미국은 아직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유감스럽지만 그 지금 속셈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아예 그냥 핵 협상해서 인정을 하고 아예 그냥 핵 보호를 인정을 해주고 뭐 더 이상 이제 확장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핵 핵 군축 론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쟤들이 우리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수십 발 핵탄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대책 전력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거든요 거기다 미국의 확장 확장 해주지만 해준다는 약속이 이제 그때 가서 어떨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북한 핵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계속 능력을 향상시키면 미국도 때릴 능력은 언젠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죠 핵 동결 그 다음에 이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 영변 핵단지를 폐기할 수 있다고 북한이 내놨어요 이게 핵 군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농축을 하는 시설 딴 데 있다고 영변에 있는 농축시설 그 다음에 아까 플루토눔을 말씀드렸는데 이 플루토눔은 이제 고농축을 아니면 원자로가 없어도 만들 수 있죠 농축하는 거니까 근데 플루토눔은 사용된 원자로에서 쓴 연료봉을 재처리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눔 자연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가 없으면 플루토눔 못 만들어요 근데 플루토눔이 좀 더 효율적이에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 탄이 에 한 60 한 4,5kg 썼거든요 근데 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펜랜인데 히로시마 리틀보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참 예쁘게 됐어요 그 무식한 인류를 학살하는 이 펜맨은 6.4kg를 썼어요 플루토눔 그러니까 북한은 플루토눔 플루토눔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변을 내놓으면 플루토눔 처리는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영변에 있는 농축을 안으면 이제 주겠다는 거죠 4,000개 근데 4,000개 면은 1년에 한 80kg 고농축을 안 만드는 걸 알거든요 요즘 기술로는 한 원자폭탄을 4,5개 만들어요 그 정도는 그건 주겠다는 거죠 대신 대북제재를 해제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핵건축이었어요 나머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동결시키니까 그리고 일부 제거하고 그리고 제재 해제해주고 이게 이 가능성이 점차 불행하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했으니까 그 놈 페리스 측은 민주당은 그러면 안심하느냐 아니에요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 정강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인권도 빼버렸어요 2020년에 있었거든요 뭐냐 북한 보고 사고치지 말라는 거죠 대선에 영향의 미칠력, 해시론 같은 거 하지 말고 끝나면 내가 협상할 테니까 기다려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은 미국 대선 끝나면 북미, 미국 협상이 있을 텐데 그게 핵건축 미국에서는 현실론이라고 그래 워싱턴에서는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우니까 현실론으로 간다 라는 분위기가 읽혀요 미국의 서원에도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국익이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대응해야죠 안 돼 완전한 비핵화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우리한테 뭘 줘 전술핵을 들여오든지 그렇죠 우리 완전한 우리 자체 핵무장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막고 있어요 농축도 재처리도 못하게 해요 이게 일반 국가의 권리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선 얘기부터 핵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의를 의심해요 그럼 얘기해줘 야 유사시 대비해서 우리 핵물질을 만들 거야 원래 플루토늄은 원자력판에서 나오는 거고 농축은 원자력판에서 쓰는 거잖아요 농축 대출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만 허락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북한의 핵군축론이 나오면 막아야 되고 일단 안 되면 우리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아니면 잠재적 핵영장 구축 그래도 유사시 대비해서 우리 고농축을 하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죠 이건 안 걸려요 곡제법적으로 농축은 이게 이제 우리 선택지예요 전략적으로 판단 이거 지금 다난트TV 우리 지도자들이 봐야 되는데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정치권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되 우리 핵이 없으니까 그 북한의 현실적인 핵군축론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받을지 완전한 비핵화를 끝까지 주장하되 만일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북한이 지난 여름 수혜 책임을 물어서 간부 여러 명을 총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수혜 민심 위반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 또 최근에 주목되는 게 지난 9구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별도 행사를 열어서 이게 첫 번째를 약간 경제? 이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이거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버럭맨 김정은 대동강TV에서 한번 했던 건데 김정은이 화를 잘 냅니다 몇 개 볼까요? 이게 대동강 자라 공장 이 친구들은 자라를 양식해서 보양식으로 먹어요 특이하네요 자라 양식장이에요 근데 맨 왼쪽에 보세요 뭐라고 쓰였냐면 김정은 경로 영상 이례적으로 공개 이게 주말 뉴스에 나온 건데 김정은 화난 모습과 몸집 고산에 담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같은 공장이에요 위대한 장군님 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른쪽에 맥빠진소리 한숨소리 양식장 미왕궁이다 생상 정상화 실패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처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었을 수도 있죠 또 보여요 일부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2018년 함경국도 건설현장 이거든요 7월에 너절하다 틀려먹었다 오른쪽은 더 무서워요 조선중앙 텔레비전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벼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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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직접 나와봤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였다는 얘기죠 책임자 또 볼까요 이거 2020 이거 무섭네요 손 손가락으로 지금 2020년 2월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경제 목표를 잘 세웠어요 근데 2월에 한 달 만에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부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인민경제계회를 세웠는데 관료주의 허풍 지금 패배주의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또 누구 죽었다는 얘기 자 이건 작년입니다 평안남도의 안석간석제라는 데가 뚝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들어 침수 됐거든요 말하는 거 보세요 빨간 글씨 보세요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률 이 친구들은 율을 리얼로 쓰니까 인재다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관료배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또 화내고 있죠 보릉매 아니 저 대동강TV가 잘도 찼네 화내고 있죠 이게 조직지도부와 글씨를 보면 조직지도와 규율조사부 국가검렬위원회와 중앙검찰서 이건 다 저승사자예요 사법기관이에요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하라 그런 다음에 그 빨간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라는 얘기는 처형지시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게 NHK가 다큐멘터리로 보도한 건데요 2016년 6월 5일날 북한 내부 군부대 문건이 무더기로 12,000페이지가 나왔어요 대동강TV도 가지고 있어요 NHK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용호 총참무장이라는 군부 실세인데 이 사람이 처형당한 게 2013년 6월에 처형당했어요 2012년 6월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처형당했거든요 김정은 허가 없이 부대 움직여 리용호 숙청 돼 있는데 여기 아나무스카고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내부 기밀문건입니다 이게 가운데 보면 2013년 6월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연대 이상 단위 북한이 군관 장령 북한에서는 장군들을 장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위급 장성들만 보는 이게 학습재강 학습문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밑에 읽어 볼게요 반당 반혁명분자로 낙인되어 혁명에 존엄한 심판을 받은 여기 리용호 나오죠 리용호 리용호 총참무장 김철은 인민무력구 부부장이었고 전정갑은 서해 해군 전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 처형당했어요 마지막에 빨간 글씨 있죠 권실치 못하게 행동하여 당적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형된 게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앞에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단단히 처벌하라고 되죠 네 죽이란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말씀하신 신의주 의주 압록강 수혜 현장을 김정은 2023년 7월에 갔는데 여기 SBS Y10이 보도했네요 직무를 심히 퇴공한 수혜감부 수혜책임감부 무더기 처형 수십 명 한꺼번에 총살 눈집힌 김정은의 대숙청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버럭버럭 죽여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간부는 파리 목숨인 거예요 파리 목숨 근데 이번에는 왜 수십 명을 저렇게 가서 자기가 가서 막 애민주의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죽였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버럭맨이 갑자기 스마일맨이 됐네요 김정은이 웃고 떠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군대 가면 항상 웃어요 무기 앞에 가서는 신의주의주의 최소 수천명 이상 사망실종자 압록강변에 난 걸로 추정이 되는 제 내부 휴민트로는 만명단이 사망실종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현재까지 김정은이 현장에 가서 용납 못할 인명피해가 났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보도가 됐어요 근데 현재까지 사망실종자를 한 명도 보도를 안 해요 통계를 안 내요 두 번째 보통 수혜를 입으면 가서 뭐 지금 평안북도에 13만 명 압록강변에 30만 명의 청년 돌격대 군인들이 가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여줘도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줘요 얼마나 처참한지 아 그런데 아 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양강도 자강도 양강도는 백두산 있는 데에요 양강도에 있는 삼지현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요 1년 1년 평균 기온이 1도에요 0도 1도 40도 까지 가요 5월 4월에 눈을 치거든요 지금 눈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웃고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피해 시신 발굴도 못 했어요 북한은 시신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커다란 꼬챙이 갖고 다니고 땅을 쑥쑥 쑤셔요 그럼 거기 시신을 감지하는 거예요 덕분에 못 해요 자 그런 수혜가 언제 일어났느냐 7월 27일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7월 24일이 무슨 날이냐면 정전협정 기념일 김정은이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그래요 조국해방전쟁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동포의 희생 학살을 초래한 전쟁을 저질러 놓고 그걸 전승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혜는 27일에 발생했어요 비는 25일부터 왔어요 26일 근데 이게 27일 날 김정은의 모습이에요 신의지 우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떠내려가는데 전승세대와 맨 왼쪽 보시면 상북 모임하는데 너무 즐겁게 웃고 있어요 가운데는 또 전승 6.25 때의 병력들을 재현해서 걷는데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는 저녁에 불꽃놀이 하면서 기념 공연까지 하면서 팍 웃고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신의지에서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다음날 북한은 행사하면 다음날 나오거든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노동신문에 도배를 했어요 신의지 수혜를 보도해야 되는데 이게 도배를 했다고 해요 그럼 신의지 우주 압록광변 사람들이 그걸 봤거든요 아버지 엄마 떠내려가고 애 떠내려가고 지금 가족들 죽고 친척들 죽고 그랬는데 27일 날 웃고 떠들고 경축 행사하고 노동신문에 28일 날 신의지 나오지도 않고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죠 이러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28일 날 김정은이 신의지를 갑니다 가서 보셨을 거예요 헬기장에 앉아서 북한 주민들 헬기로 날라와서 저기 하고 그래서 뭐 자기가 다 구조했다 막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사고를 칩니다 그 그 부대 헬기장을 8월 2일 날 방문합니다 헬기를 다 모아놔요 헬기 지금 현장에서 구조하고 지금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훈장을 부대 표창을 주고 비행사들을 다 훈장을 줘요 그리고 클라이박스가 여기서 파티를 열어요 수혜가 있는데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또 사고친 거예요 이게 보도가 또 됐거든요 그럼 그 신의주 수혜 의주 압록강병에 수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 뒤집히죠 눈 뒤집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불러서 니들 책임이야 하고 수십 명을 처형하는 거죠 근데 슬픈 게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계속 있던 일이라고 해요 묵이 분대 가서는 자기가 했다고 막 굳고 떠들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업어도 줍니다 업어도 줘요 잘했다고 맞담배들도 시켜요 맞담배들 그런데 현장 가면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안 되는 데 가서는 당적 법적으로 처벌해라 벼르다 벼르다 나왔다 보고 있다가 죽이러 나왔다는 얘기죠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이렇게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정책적 실패를 뒤집어 쓰고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 공개 재판이 되살안한다는 보도가 있고 사실 가혹한 처벌과 공포감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한다고 한다는 건데 최근 연이은 탈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요 북한의 내부 상황 얼마나 심각하신 걸까요? 지금 공개 처형이 되살안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원래 있었다 있던 거예요 눈에 띈 것 뿐이지 되살안한 게 아니라 원래 계속 있었어요 지금 제가 또 여기 화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인민군 30% 양해 실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민군의 30%가 양해 실조예요 인민군들은 군대 가면 자식 북한은 거의 10년 근무하거든요 북한은 청춘이 없어요 빨리 통일되고 분단이 없어져야지 남녀 다 10년은 끌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격대 그러니까 청춘이 없죠 군대에 자식이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영양의실 걸릴까 봐 그래서 여기서 자치인민군 하숙인민군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오른쪽 보면 김정은이 군부대 가서 지금 쌓아 놓은 게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지금 즐겁게 옥수수 장려 많이 생산됐다고 그러니까 이 자치생 인민군 하숙생 인민군이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가면 좀 여유 있는 집은 그 군대 앞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요 새를 그래서 거기서 애를 불러내다가 밥을 먹여요 끼니 때마다 들여보냅니다 하숙생 자취생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집은 그래도 그 주변 마을에 돈을 좀 맡겨놔요 우리 나오면 밥 좀 먹이라고 이게 하숙생 인민군이에요 그러면 부대장이 그걸 허락할까 허가합니다 왜냐 얘가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그만큼 남잖아요 인민군 부대는 부대마다 급증장이 다릅니다 왜냐면 부대가 각자 농사를 재요 특히 단백질이 없으니까 콩농사 그래서 김정은 지시문도 있어요 콩 한 알이 총알 하나보다 소중하다 단백질을 외교라 근데 부대마다 인원도 다르고 자재가 다르니까 콩 생산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대가 이순진 장군 내처럼 둔전하는 거예요 둔전 농사를 줘요 농장도 있고 심지어 탄광도 있습니다 석탄 캘라고 그 다음에 인민군 부대에는 축사도 있어요 염소 닭 토끼 이런거 돼지를 길러서 자기들이 뭐 다 현황판에 나와요 14연대 뭐 저기 뭐 탄약고 부대 뭐 돼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다 축사가 있어요 지도가 다 약도가 그러니 경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거죠 인민군도 밥을 못 먹게 영행 실조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리일구 그 쿠바지어 탐사관이 와서 북한 외교관은 넥타임엔 꽃잎이다 이런 말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자 북한 경제는 세계 180위권입니다 거의 골동이라고 봐야죠 네 2023년 북한이 이 명목 그 GNI가 40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이것도 많이 쳐 준 거예요 제가 보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당 이런 소득이 우리의 30분의 1 아니에요 30분의 1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분의 1 거의 100분의 1 될 거예요 1달러만 하루 살거든요 북한에서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은 넥타임엔 꽃잎이 외교관이면 사실은 화려한 꽃 아니겠어요 해외 생활하고 여기 있고 네 가끔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북한 외교관이 밀수에서 발각된 거 이런 거 가끔 뉴스는 아죠 맞아요 그럼 뭐 평양의 충성작은 뭐 아니에요 그 평양의 선물이나 이런 걸 사는 요원들은 따로 있어요 이거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에서 걸린 건 뭐냐 생계형 범죄예요 생활비 벌려고 생활비 벌려고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교관들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1급지가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데 싫어해요 거기가 부정부패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뭐 이런 부정부패 천국인 나라 있죠 여길 가고 싶어해요 여길 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통화 북한하고 되거든요 저도 뭐 탈북하신 분들하고 조직도 있고 인권 조직도 있고 하는데 요즘 전화 올 때는 정말 가슴 아프게 전화가 와요 좀 도와달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서 지금 올해 쌀과 웍스값이 제일 높고요 고궁행진이 판율 달러 같은 거의 두 배까지 떴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다 그러니까 119 참사 같은 분이 탈북하는 그거죠 이거 볼까요 지금 탈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2023년에 이제 대상광 측이 보도한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게요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그 빨간 화살표 있죠 거기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모스크바하고 페이징은 대사관이 감옥으로 개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을 자체에 가두는 거예요 요기 이때 김금순 박건조라고 이분들은 이름이 공개됐어요 네 됐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체포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난민인데 그래서 북한한테 인계했고 이분들은 불행하게도 지난해 12월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사가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공관원도 한 분이 감금돼 있었고 IT 엔지니어 1인도 북한 대사관에 감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보면요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거의 대학 캠퍼스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로 나갈 때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 호텔에 모는게 아니고 이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면 숙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묻고 이제 각자 떠나거든요 여기서 원래 감옥에 있었는데 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 이게 지난해 이제 6월 기준입니다 코로나 지난해 8월에 국강을 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화상태니까 화장실 베란다까지 다 창사를 펼쳐서 독방을 만들고 감옥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최악의 상황 에서 핵과 무기 개발로는 돈이 들어가고 인민경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경제가 지금 괴멸되는 수준이에요 수준이에요 북로관계 저렇게 좋아도 지난해 북중교역이 전체 북한의 98.3% 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점점점 중국에 예속되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이고 이게 북한 내 위기로 가고 있고 뭐 이 달란트 경제에서도 제가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는다고 말 못해요 그러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쓰러져 이상하지 않은 상태 경제는 회생 불가능 여기에 따라서 국방력은 또 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국방 분야로 평양이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사실은 거의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때 또 저렇게 정리되지 않은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북한이 붕괴하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내구력 여기다 이제 통일민족 개념까지 지어버렸으니까 이데올로그적인 혼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민심 위반 그 와중에 시너지 수에 막 저렇게 헛발질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 어린애 김주의 후계 수업 이런 모든 정권 붕괴 요인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정권이 언제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도 정제도양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흔들렸지만 일제가 들어올 때까지 버텼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는 것은 다른 거고 언제 붕괴하고 또 하나는 북한은 남아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한다는 아니죠 김정은 정권은 붕괴할 수 있겠죠 최근에 중국에서 김정은의 건강상태를 토대로 사망추정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박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건강 이상 상태를 지목을 하셨고 김정은이 급사하게 되면 과연 북한과 한반도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궁금하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 김정은이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또 북한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일종의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 그래서 성이 다른 사람이 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나중에 되지만 김정은이 급사했다 그러면 그건 김주혜예요 왜냐 김주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날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애 데리고 나와서 얘가 김정은 아들이야 그럼 설득이 안되죠 김주혜는 계속 후계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김주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김정은도 그리고 근데 김주혜가 만일에 10대, 내일모레라고 하면 2013년생이거든요 그럼 13살, 4, 5살, 5년 후에 죽는다고 해도 김주혜가 17일텐데 김주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김여정이 후견인 노릇할 거예요 근데 김여정도 아는 게 없잖아요 담아내는 거 보면 쌍소리나 하고 안 잡고 무슨 뭐 감정통제도 안 되고 김여정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김주혜를 내세우고 김여정이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니까 노동당 정치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조용헌, 최룡해, 김도쿤, 박정천이거든요 박정천은 인민군, 최룡해는 당, 그 다음에 조용헌은 조직기도부 최룡해는 최고인민의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김덕훈은 내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덕훈이 죽어요 아 저기 김정일이 죽어요 그럼 이 내시 남겠죠 당, 정, 군, 내각을 다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거든요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 있어요 한 10명, 후보의 한 14, 15명 이렇게 합치면 30명이거든요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로 체제로 갈 거예요 설정은 얘들이, 이 사람들이 하겠죠 얘들은 모르니까 김여정, 김주혜는 합바지죠 허수아비죠 목소리, 김여정 소리 들이고 하겠지만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집단지로 체제는 우리가 좋아했던 락그룹들 나중에 싸우고 다 해산하죠 아 그게 맞아요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도 한 명이 뭔가 중심이 돼야지 약간 분산되어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되죠 집단지로 체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합의하지만 집단지로 체제는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치 군인들이 강하지만 위기 때는 총가진 놈들이 제일 셉니다 총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박경철 말씀드렸던 상무위원 군부가 점차 입김이 세질 거예요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정치적 통제가 가능하지 김정은이 죽는 순간 이제 군은 군의 본성이 있어요 총가진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군의 본성에 따라서 인민군들이 여기서 이제 점점 부각을 될 거예요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군부가 그리고 이 군부의 실질적 권력 장악 총가진 사람들이 이게 더 강할 일 겁니다 그러면 김주회는 식물인간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 없고 제거해도 되죠 이때는 그냥 언어는 안 나오게 되고 꼭 죽일 필요도 없죠 의미 없으니까 어차피 실권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돼도 인민군이 상황 개선을 못 하겠죠 낮이지 않겠죠 그러면 루마니아용 인민봉기는 가능할 거다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인민봉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통일이다 북한의 민주화도 아니죠 이게 끝없는 우리도 4.1경영부터 지금 민주화 세계적으로 성공한 민주화지만 아직도 갈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긴 시간 동안에 민주화에 피해왔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보도 주고 그 과정에서 눈물도 닦아드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혼란에 그걸 관리하고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을 함께 가는 건 그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북한 인민들이 북한의 뜻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꿔나가야 돼요 박사님 모시고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 않고 확실히 위기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저희가 잘 대응을 하면서 정말 막연하게만 느꼈던 통일이 언젠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그런 디테일한 정보 북한에 관련된 이슈는 대동강TV를 통해서 꼭 한번 박사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강TV 봐주시면 북한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한부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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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